데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7월 3번째 금요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건조지터가 고생을 했고요. 투잡 투잡 거의 투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 업무하면서 원고 따로 쓰는 게 되게 빡센 일이다. 그래서 가끔 슬쩍슬쩍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회사가 생방송이 생겨요. 가까이는 아니지만 빡세져요. 특히 건조지터도 빡세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원고 쓰고 일해야 될 때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선거방송이다 아니면 국간방송이다 이럴 때는 그것만 할 거예요. 모두 전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늦가을부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돈 얘기를 할 겁니다. 보통 뭐 30조에서 40조 썼다 이런 얘기합니다. 나랏돈을 이명박 정부가 자원회견을 하는데 근데 거둬들인 돈이라는 게 이명박의 자서전을 믿지 않는다면 1조쯤 되거든요. 그럼 뭐 저 30, 40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돈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란 건 누가 잃으면 누구한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PK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의 아이템은 누가 가져갑니다. 30조라는 돈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숫자로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기본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국부가 샜다. 그러면 그 샌 국부는 누굴 부자로 만들어주었는가. 이명박을 겪고도 우리 언론이 쉽게 하지 않는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 이런 질문을 쉽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어떤 권력자들은 또 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클럽 저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유번 정권의 머리가 엔비정권과 같다라고 얘기하기는 두뇌가 두뇌가 근데 그렇게 비교하기엔 좀 훨씬 더 딸리진 않나 원래 복제보는 화질이 구려요. 원래 원작이 이기는 속팬이 없더잖아요. 네. 그런 거군요. 물론 토이스토리가 있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아직 안 봤습니다. 근데 원이 더 낫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전 둘 다 좋았어요. 저도 저 그저께 한국일보 보도를 보고 토이스토리를 떠올렸어요. 검찰이 알려준 걸 그대로 받았었나봐요. 한국일보 기자가 그래서 디올팩의 경로가 밝혀졌다라는 기사를 쓴 거예요. 아 걔가 그 집을 찾아서 혼자 열심히 달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가방이었던 거예요. 눈물 난다. 근데 이런 건 보통 이제 팔다리 다리가 달려있지 않은 것이라면 태풍이거나 그게 아니면 우디죠. 우디 우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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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하면 어떡해. 몇 년 전에 한동안 젊은이들이 첫 차 살 때 우디 사가지고 달아놓고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올백이 알아서 움직였다. 죄송합니다. 토이스토리 얘기하길래 생각나거든요. 오늘은 디올팩까지는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돈 얘기만 하려고 할 건데요. 네. 아까 롤모델 얘기를 잠깐 했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롤모델이. 네. 롤모델이. 언론부터 외교까지 저희가 애정클 시간에도 많이 확인을 했었죠. 이명박근혜의 전략을 얼마나 확실하게 모방하고 있는가 그때 인사를 얼마나 그대로 이제 쪽쪽게 선생으로 데려다가 쓰고 싶어하는가 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진도를 쭉쭉 빼고 있어요. 참고로 마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문고리 3인방의 정호성 실장 현재 지금 대통령실에 있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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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독도를 넘기는 걸 원했던 인물도 지금 대한민국 외교에 중심에 있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원래 그 속편에는 원작에 잠깐 스쳐 지나가던 인물들이 까메어처럼 등장해주는 게 또 이게 너절한 블록버스터는 비싼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바뀌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싼 조연배우들은 쭉 그대로 서 있는 경우들이 맞아요. 댄서비스죠. 저 녀석이었어? 막 이러면서 보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올해 6월의 학습 목표는 자원 외교였던 것 같습니다. 아 이달의 과목 네. 네. 수열 전수 받는 중 네. 자원 외교 재평가 붐이 있었어요. 아 이거 조선일보가 제일 열심히 거두었습니다. 조중동 중에 조선일보가 제일 열심히 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을 하고 왔어요. 모두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죠. 그리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 비대위 해에서 이 순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의 당의 핵심 인사죠. 황우여는.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활기차게 나름대로 자원 외교를 벌이다가 이 표현이 너무 웃기잖아요. 활기차게 나름대로 자원 외교를 벌이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재개해서 강력한 추진을 해오고 있다. 이번이 더 세다라는 예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죠. 더욱 강하다. 어제는 더욱 빠르다. 그렇습니다. 자원 외교가 무엇이냐. 국내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사를 매입을 하거나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 사업권을 확보하는 정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건 MB의 부루의 비리 중 하나죠. 네. 사자방이라고 하는 그 중에 자에 해당합니다. 부루의 비리. 네. 부루의 비리. 윤석열이 지금 리메이크를 하려고 대기실에서 준비 중인 거예요. 공을 뽑았는데 다음 순서는 자원 외교입니다. 이렇게 딱 뜬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 외교 4대강 방산비리 이 세트 중에서 자원 외교를 이번에는 따라가고 있어요. 두 개지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자방 중에 자. 이 자원 외교가 쭉정이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진영관은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똑바로 한 건 아니다. 네. 늘 그렇듯이 보수 언론에서 매달리는 거는 이게 재평가를 붙일 수 있는 알맹이가 얼마나 있느냐 그걸 얘기하기 위해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의 문제인 거죠. 지난 6월 7일에 조선일보 사설을 가져와 봤는데요. 현재 야권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자원 외교를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폐로 몰면서 사실상 해외 자원 개발을 중단시켰다. 야권의 반박은 다인 것 같습니다. 옥석을 가렸더니 다 집어처놔야 됐다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이구나. 미안한데 옥이 없다니까. 세계 각국은 건물 자원 개발을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까지 인식을 하고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만 진영 논리로 자해를 할 셈인가. 자해라는 표현도 참 좋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밥 먹다가 돌을 씹었어요. 그래도 계속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는다는 얘기죠. 아 네. 그렇군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돌이 80이면 어떡해요. 그렇죠. 쌀이 20이고 돌이 80이면 어떡해요. 맞습니다. 그럼 저속 돌밥이 되는 거잖아요. 저속 자원 개발 밥이에요. 이건. 하지만 고속으로 치아를 잃게 돼요. 그렇죠. 아득아득 씹다가. 화장실. 그럼 이 저속 돌밥을 어떻게 하자는 건가. 네. 그걸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렇습니다. 이 레토릭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어떻게 가져와서 재평가를 붙이려고 애쓰고 있는가 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 데이즈 노동 친화적 인자 양성소 퍼펙트 25 전화 영어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 라이트맥주 용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출근길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까지 소리와 나 둘만의 휴식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광고광고 시간 액세스몰을 둘러보시고 방송 광고를 열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뭐가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광고 공부? 네 내 사업 아이템이 XSFM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그런 광고 문의를 해보시면 저처럼 또 열심히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를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은 정말 백화점이 될 생각입니다 말하면 입이 아픈 10년의 노하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컨설팅이 있고요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모두가 쓰러져갔지만 버텨낸 맷집도 있습니다 네 XSFM과 함께하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반값 생리대를 만드는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나요? 그러면 저 깜짝 놀랐어요 듣고 네 아 이게 중소구나 이러면서 네 전원 정규직 채용하는 전화영어 회사도 드물어요 그렇구나 이러면서 네 컨셉이 아무리 해결해도 들고 오십시오 XSFM25 골뱅이 지메일.com으로 광고하고 싶으신 아이템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연락을 드립니다 네 조물주의 주장을 의하면 조물주는 저보다 안 무섭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안 무섭게 계약을 하고 나면 목을 조릅니다 광고 광고 맞나요? 행사가 있는데요 이러면서 잘 팔려요 그때 네 그건 열공의 흔적이죠 네 부담없이 많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XSFM25 지메일.com으로 광고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자원외교 이명박 정부에서는 쌀 20에 돌 80을 넣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쌀 20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얻었는지를 알 수 없고 심지어 우리의 언론인들도 그래서 국민들이 얻은 건 무엇인지를 계산해 본 적조차 없습니다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네 자원외교가 불필요한 건 아니죠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해외에 있는 광고를 재산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나라의 자산으로 왜냐하면 우린 자원이 없으니까요 안 할 수 없는 진짜 쌀 농사인 거죠 자원외교라는 것은 그럼요 우리나라가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시작한 거는 1977년이고요 언론이 자원외교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한 거는 1996년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1996년까지가 대한민국이 경제 개발 우산국으로서 호황을 누리던 마지막 시기입니다 돈이 남아나던 시절 네 그때부터 이것저것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만 한결의 이민택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자원외교를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2008년의 이명박입니다 네 취임 직후에 이명박 대선 공약이었고요 인사를 꽂는 근거였고 본인이 가장 내세우는 치적이었습니다 이명박 본인은 물론이고 최측근이었던 이상득 전 의원 친형이죠 대통령의 형 대군 네 대군이죠 실제로 그렇게 불렸죠 그죠 그죠 박영준 국무차장 한승수 총리가 중앙아시와 남미로 뺑뺑이를 돌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네 하긴 했습니다 일을 일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체결한 자원외교 MOU가요 총 96건이에요 양해각서 네 진짜 계약서가 아닌 것 그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말을 꺼냈다는 흔적인 거죠 구성용이 없죠 썸탐이라고 쓴 거예요 아 그죠 썸탐이죠 그걸 도장을 찍은 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는 와서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라고 하는 거죠 사귀는 것도 아니에요 어 꼭 그런 새끼들 있어 되게 징그러워 대학교랑 근데 많이 만나봤다고 네 이 96건 중에서 본계약까지 간 건 16건입니다 네 그러나 본계약 16건 중에서 6건은 사업이 중단이 됐고요 나머지 10건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나간 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환불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나간 돈의 규모는 아까 언급하셨지만 31조 원 그 당시만 해도 이 정도면 1년 예산의 20% 정도 되는 수준의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계산해도 지금 1년 예산이 600조 정도잖아요 네 그래도 여전히 커요 그렇죠 참여한 민간기업에 준 혜택까지 합치면 더 커져요 이때도 뭐 세제감면이다 뭐 신용부룡액 이런 것들 기타 등등 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참여한 민간기업들에 그리고 그 중에 18건이 성과 없이 종료가 됐어요 네 이에 대한 NB와 보수 언론의 변명은 자원개발은 원래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라는 거였습니다 네 곧 반응이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보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가족들에게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큰아들의 말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들려오는 기분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에요 심지어 근데 이건 그래서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종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손실이 확정된 금액만 17조 원이고요 실패 사례도 각양각생입니다 저 찾아보다가 아니 이렇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국책 사업이 망하신구나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실패 자료집 같은 거죠 맞습니다 네 너무 많은데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카이스트에서 그런 전시회였는데 실패 전시회 아 그죠 그죠 실패 전시회예요 이것도 네 세 개만 뽑아왔어요 하지만 그 전시회는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 정권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죠 첫 번째는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명박 자원 외교 사업 1호로 꼽혀요 석유공사에서 2008년에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개발 및 SOC 건설 계약을 맺고 현지 광구를 탐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쿠르드족은 소수민족이라고 하기에는 소수민족이 맞긴 맞습니다만 터키가 인구가 워낙 많고 쿠르드족의 숫자도 너무 많아서 자치정부를 따로 가지고 있고 그 자치정부가 사는 지역 내에도 어마어마한 자원이 매장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MOU 체결 직후에는 언론에서 아 이제 이라크 쿠르드죠 죄송합니다 아 네 아 까먹었네요 10억 배럴의 원유를 확보했다 이러면서 환호를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땅을 파보니까 기름이 없었습니다 뻥 네 시추는 까봐야 알죠 그래서 이 지역의 유전개발에 참여한 외국 기업들은 원래 계약을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원유 탐사에 성공을 하면 SOC 건설비를 그 원유를 판 금액의 일부 비중으로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래야 리스크가 최소화되죠 그렇죠 하지만 석유공사가 체결한 MOU는 어떤 식이었냐면 탐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선불로 SOC를 추진하는 내용이었어요 리니지식 네 그래서 이미 발전소고 다 했습니다 개발을 했어요 일단 확률과 무관하게 비용은 지급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가차인 거죠 네 가차죠 근데 MOU라고 했잖아요 MOU인데도 계약을 이렇게 일단 달라고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저놓고 우리 이제 이렇게 계약했어라고 자랑하고 다닌 거죠 그리고 다 준 건 아닌데 일단 나간 게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 건설 발전소는 이미 건설을 다 해놓고 변전소도 그렇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수 투자비는 9,498억 원이 들었는데요 회수 금액은 419억 원이었습니다 5%예요 그러면 9,000억 원 넘는 돈이 어딘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약간 리버스 이자네요 그렇죠 당연히 비리가 있었겠죠 리버스 이자 20억 원으로부터 28억 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은 게 밝혀져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그때 세정시민주연합이 안 깠으면 영원히 몰랐을 사실 국감으로 이걸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크루드 자치정부 은행 계좌에서 저쪽으로 나간 돈을 파악하지 저쪽은 어디? 석유공사의 몇몇 직원 임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무슨 유전매입팀? 뭐 이런 게 있다는데 그런데 팀장 이런 사람들 돈 받고 그렇죠 그 말고도 정부에서 준 돈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결국에 2019년에 사업이 전면 종료가 됐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서 진짜 대박인 건 자치정부 총리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네 와서 맞죠 맞죠 무슨 만찬을 하나 그래요 호텔일 거 아니에요 서울 시내에 거기서 또 돈을 줍니다 석유공사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어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돈을 줍니다 선물 감사요인 거죠 미쳤어요 이후에 제가 보기엔 이게 좀 더 심각하고 말이 안 되는 건인 것 같은데 볼리비아 리튬 개발권이에요 네 볼리비아는 세계 최대의 리튬 매장지죠 그 소금 호수 유명하죠 엔비 때부터 전기차는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튬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2010년에 한국은 볼리비아 정부에 2750억 원의 차관 제공을 약속을 하고 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뭐죠 우윤희 사막에 네 맞아요 트럭들 왔다 갔다 힌대 예쁜데에서 트럭들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리튬 배터리 재료 실어나려는 것들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볼리비아에 제일 공을 들인 게 대군입니다 이상득 의원이었어요 이상득 의원이 볼리비아를 몇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2014년이면 현지에서 우리가 리튬을 추출을 하고 생산 판매까지 다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리비아에서 얻은 리튬은 지금 레알 1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왜요 애초에 볼리비아 측에서 개발 주도권을 내줄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었어요 볼리비아는 16세기부터 계속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자원 약탈을 많이 겪었고 이제 식민지배가 끝나면서 이제야 우리가 리튬을 가지고 자원 확보를 해서 좀 외교 경쟁을 해보자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입찰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특히나 리튬은 예전에 예상했던 대로 지금 가치가 더욱 폭등했기 때문에 나라의 입장에서 지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키는 자원이 단순히 우리가 돈을 얼마나 받느냐 빨리 받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볼리비아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고 그걸 보장해 줄 나라는 어디지 그러면서 사업성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웃긴 게 국내 언론들이 물어봤을 때 조강권을 한국에 내준 적이 없다고 진작부터 볼리비아 측이 얘기합니다 네 시작부터 그런 적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근데 국내에는 이미 관련된 주식들이 막 뛰어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얼마면 돼? 하고 뛰어든 거예요 우리가 돈 빨리 줄게 이러고 이후에 이렇게 자원민족주의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강해서 이후에 독일 기업이 들어와서 리튬 개발을 시도했거든요 한국은 망했지만 근데 시도를 할 때도 지역 주민들이 몰려와서 떠나가라고 해서 실패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입장이 강경합니다 그리고 MOU였죠 구성력이 없죠 그런데 돈부터 뿌린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일단 이라크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일단 해놓고 봤다 일단 투자를 했다 확인을 안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국의 의사가 어떤지를 그렇죠 모르는데 한다고 했다 심지어 그때의 볼리비아 리튬 공사가 있나봐요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어떠한 외국 기업한테도 우리 내놓지 않는다 라고 했고 국내 기자들은 거기다가 연락하기 좀 어려우면 이제 볼리비아 대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대사관 그렇죠 똑같이 반응합니다 안 판다고요 일반적이었어요 볼리비아는 말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런 워딩도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렇죠 참고로 저희는 지금 유명박 본인이 말하는 최대 치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사실 언론에서는 이게 제일 사고였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공통적으로 재앙이라고 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인데요 이걸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베스트는 2009년에 석유공사가 인수했던 캐나다의 정유회사입니다 인수하는데 한 4조원이 들었는데요 4조원을 써서 자원회사를 인수했어요 네 그런데 3년 만에 1조원 넘는 손실을 보고 팔았습니다 3년 만에 손실을 보고 팔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완전히 판 게 아니었어요 또 지금은 그래서 22년에서야 이게 또 다시 남아있는 걸 판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정유회사도 구조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수를 할 때부터 해외 언론에서 쟤 왜 저래라고 의아해 했었어요 해외 언론부터 의아해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모두가 다 부실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 기업을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최근 뉴스 중에 가장 비슷한 뉴스로 국가대표 축구감독 선임을 꼽습니다 클린스만 모두가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모두가에는 당연히 정부도 포함이 되죠 인수를 할 때 심지어 비싸게 샀어요 시장가보다 5천억 원 웃돈을 주고 샀고요 정말 클린스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돈을 내고 어딜 인수를 하는 거면 내부에 법적인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수익률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 그 정도는 이미 평가 다 했었어요 네 순현재 가치는 양수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똘똘한 공무원들이 이미 평가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 수치에 다 들어맞지 않는데 산 거예요 그렇죠 법적 기준에 안 맞는데 그리고 이 평가를 하는 과정은 경제적 평가는 5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일주일 네 영업일 기준 그렇죠 영업일 기준 일주일이죠 네 끝내버렸어요 네 처음엔 몰랐죠 언론이 이거 다 알지 못했겠죠 다 알지 못했겠죠 아니 4조원짜리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 4조원이면 억이 많이죠 억이 많 네 억을 만개 가질 자신 있나요 짜장만으로 계산하는 게 의미 없는 금액이에요 더 이상 의미 없어요 짜장면이 1억 원이라면 만 그릇이에요 되게 약간 돌아다니면서 자선 사업했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럼 부실 기업이라는 게 다 밝혀졌잖아요 아니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 왜 샀냐 라고 이제 욕을 하니까 정부는 아 그거 석유공사에서 매물을 잘못 봐서 그래 이렇게 책임을 돌렸어요 그렇죠 석유공사 탓이다 네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의 자서전에는 한승수가 했다 네 그러니까요 나 몰랐다 네 자꾸 여기도 책임 소재가 바뀌어요 네 결정적으로 확인이 된 최정 결정자는 지식경제부가 맞고요 부처 간부들은 구입이 문제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재부 최경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입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멘트가 뭐냐 이 정유시설을 구입을 하고 조속히 매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자 공무원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윗선의 누군가의 의도가 너무 분명해 보여요 이거 살 거야 그리고 우리는 경제성 평가를 했고 사는 걸로 나왔고 가격을 이렇게 정했어 네 근데 공무원이 봤을 때 이거 뻥튀기는 가격이라는 거 알아 네 그러면 공무원은 가라면 가야 되잖아요 사는 것까지 분명해 근데 국부유주의 너무 심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한테 덤탱이가 올 거 아니에요 공무원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뭐? 빨리 파세요 손해는 났습니다 단타 권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단타로 1조만 1키로 해요 우리 단타로 1조만 1키로 해요 네 안 그러면 4조를 다 잃어요 정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제가 보기엔 가장 얼렁뚱땅이었던 사례였고요 이외에도 많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고 많아요 광산도 있고 상대국 대통령이 만류했는데 거래한 사례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페루에서의 일입니다 아 페루 정치인 정직한가 보다 정직해요 정직해요 거래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거래를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베비클럽장이 그냥 후부가 아닐까라고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지점이죠 아까 그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에서는 소소하게 사례비를 받은 임직원들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소소한 28억을 받았죠 네 근데 그게 또 여러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 사람당 몇천만원씩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쿠르드 입장에서는 개꿀이죠 단돈 28억을 가지고 캐나다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이름을 다 까먹으셨을 그 하베스트에 정유하는 자회사 날이라는 걸 알았어요 NARL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처음부터 공수표에 가까운 부실기업이라고 소문이 자작했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M&A를 주도하고 했던 되게 많은 사업에 우리나라의 자원 외교 사업에 M&A를 주도했던 업체가 다 똑같이 메릴린치예요 네 메릴린치 네 메릴린치가 경제성을 평가 대신 해주고 표정평가도 해줘요 그리고 메릴린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해주니까 대한민국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죠 수십억 됩니다 네 지금 저 하베스트만 해도 한 40억 8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사업을 받아서 보너스를 챙기는 개인이 있을 거예요 네 볼리비아 리튬 개발 당시에는 안동에 있던 업체 및 몇몇 업체들의 주식이 갑자기 뛰었었어요 음 그게 좋죠 전지를 만드는 곳 배터리를 만드는 곳 일부에서 그때 만약에 그 소식을 알았다면 순간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낼 수 있었겠죠 정말 리얼 단타죠 네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40조짜리 수십 개의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했는데 한 몇 명이 몇백 명이 10억 대 부자가 된다 그치죠 그럼 나랏돈은 날라갔지만 몇몇 관계자는 부자가 되죠 이 정도를 바라보고 뛸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저의 궁금증은 그 다음 레벨입니다 네 아니 40조짜리 사업을 날려먹을 거면서 고작 그것밖에 못 본다고 그 다음은 뭐지 아무튼 더 들어가죠 네 자원 외교를 진행했던 공사들이 있죠 선두에 나섰던 3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였습니다 3사 모두 2008년까지는 사업구조가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기사 조금만 생각 이 공사들 이름 뒤에 붙는 얘기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는 게 부채, 적자, 어쩌고저쩌고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나라 보수 언론의 마법이 시작되고 이 마법은 진보 언론인들이 아직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공사의 돈과 공사채 공사채는 아주 건강한 상품입니다 공사채는 사들이면 무조건 남는다고 봐야 돼요 특히나 한국 같은 선진국들은 공사채를 내면 그 공사는 무조건 이자를 제대로 쳐서 돌려줍니다 공사채는 누구나 사고 싶어해요 공사니까요 그래서 공사채를 막 발행하죠 하지만 회사랑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능력 이상으로 발행하면 그 회사는 부실하게 되죠 그렇죠 이때죠 이때 발행해서 팔린 돈을 가지고 부실한 회사들, 깡통 회사들을 그리고 없는 자원들을 사들입니다 근데 이걸 대형화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래서 부실해지죠? 공사가? 그러면 보수 언론들은 공사의 직원들이 보너스 잔치를 한다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방만 경영을 했다 그래서 부실해졌다고 합니다 연봉 1억짜리 500명, 1000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이 보너스를 몇백만 원을 더 받는 바람에 40조의 부실이 일어났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준동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이 그려지죠 자원외교의 그 다음 그림 자원외교는 무조건 자원을 다루는 공기업을 부실하게 만들어요 공기업이 부실해지면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알짜 사업을 누구한테 팔 수 있어요 그게 자원외교의 최종 수익 모델입니다 그건 세 글자로 민영화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정치를 모르는 우리 펜코의 친구들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윤석열을 찍자 민영화는 민주당이 막아줄 거야 부탁해 민영화 무서운 건 알거든요 아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이 원료를 타고 타고 올라가 보면 자원외교로 시작한 공사들의 대형화 그 따옴표 대형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빚더미지만 투자 규모는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재무 상황은 겁잡을 수 없이 약화가 됐어요 MB 정부 5년을 지나면서 부채 비율은 2배 이상 증가가 했는데 투자 회수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투자 회수율은 제로에 가깝죠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자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투자가 느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손실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리튬을 채굴할 수 없는데 돈을 냈잖아요 네 그래서 부채 비율 수치를 보면 굉장히 여유가 없어요 이 뒤로 2016년 석유공사의 부채 비율은 529%고요 가스공사는 325% 그리고 광물자원공사는 측정 불가능입니다 최종 보수 나오면 전투력 측정 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스카우터 깨지고 네 자본 잠식이 됐기 때문인데요 마지막 계산에서 나온 수치가 6905%였습니다 그렇습니다 6905%라는 수치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치 잘못한 후진국이 파산났을 때 같은 그림이랄까요 네 광물자원공사가 그래도 50년이나 된 공사였어요 나름 안정적인 그런데 이 5년을 지나면서 결국 21년에는 해체가 됐고 지금은 광회광업공단에 흡수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 또 손해를 기업도 보긴 봤습니다 네 물론 이 공사들이 본 거랑 비교를 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지만 네 그러니까 포스코도 피해자다라는 기사가 많이 났어요 네 다만 포스코는 이런 손해를 봐가면서 회사 돈을 손해를 봐가면서 얻어야 할 이득이 있었고 그 이득 중에는 군사상의 고도 제한을 이유로 중단됐던 포철 제철소 공장 증축이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로비를 받은 혐의로 우리 이상득 대군께서 감옥에 가죠 나중에 안빈낙도? 빈? 안부 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최경환 지식경제부 현기획재정부 총리가 해외자원 개발을 담당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들이 국정조사에서 많이 지적이 됐을 때 모르소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최경환 전 총리의 변명은 한결같이 해외자원 개발은 한 20년 50년은 원래 걸린다 장기사업이니까 지금 당장 이제 정권 끝난 지 2년 됐는데 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나는 모른다도 많이 했습니다 나 하베스트 안 만나봤다 메릴린치 안 만나봤다 사진 다 나오고 네 어? 웅우병인가 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지금 자원외교 재평가를 말하려고 하는 조선일보가 열심히 얘기하는 레토릭이기도 해요 더 기다려봤어야지 네 근데 이게 진심이에요 거짓말도 있는데 진심도 있어요 왜? 2에서 50년을 더 기다리죠? 그러면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고 광해공단이 가지고 있는 알짜 사업이 다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몇 개 주석할 수도 있습니다 진심이라고요 20년 50년도 두고 보자는 거 네 근데 그 말이 다 맞다고 해도 의문이 남는 게 있습니다 장기사업이 이렇게 되려면 탐사부터 시작했을 때 얘기죠 아까 크루드 유전 개발에서 시출을 해봤더니 없었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1%짜리 가차를 사느냐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사실 이라크의 경우에도 미리 이쪽에서 탐사를 다 해봤는데 이때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진짜 쌩 정말 예전 골드 마이닝 시대처럼 허허벌판에 가서 여기 어디 있겠지 이제 시작해보자 시작해가지고 땅을 다 파겠으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리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럼 맞아요 볼리비아의 리튬은 이제 만약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당시 기재부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볼리비아 국경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 볼리비아가 망해가지고 그렇죠 리튬 사업권을 가져갈 수 있지도 몰라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될 거잖아요 네 이라크는 그렇다 쳐요 근데 볼리비아 리튬은 있는 게 확실했잖아요 근데 가져갈 수 없잖아요 가져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럼 20년 50년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네 볼리비아랑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정부의 투자는 이렇게 있는 걸 생산해내는 단계에서 거의 투자가 됐었어요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거죠 장기 사업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네 이라크를 제외하면 그건 반쯤 맞는 얘기고 그런데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된 부실 기업에 투자를 한 거고요 네 제대로 탐사를 했는지 아닌지 확인을 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기업들에 네 또 하나의 의문이 그 과정에서 이제 평가 관련된 서류가 조작됐다는 보도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갑자기 1차에서는 부실한 걸로 뻔히 쓰여있다가 이제 캐나다 하베스트처럼 2차에 갑자기 정성평가 점수가 팍 올라가고 맞아요 석유가 막 10이 있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3이 있다고 그러고 네 또 하나의 의문이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7년에 석유공사는 원유 매장량을 평가하는 기준을 완화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더랬죠 네 그러니까 사업을 쉽게 성사시키기 위해서 마사지를 했던 거죠 이외에도 비슷한 조치를 받은 수치가 있습니다 에너지 자주 개발률이라는 건데요 지금도 MB의 대표적인 성과로 자원 외교가 재평가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에너지 자주 개발률 확대가 많이 얘기가 돼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힘으로 에너지를 개발했느냐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가 되냐 수입한 거 말고 그 얘기죠 이명박 정부 전후에 산식이 바뀝니다 참여정부까지는 산식이 확보자원량을 365일로 나눈 거였어요 그렇죠 하루에 얼마라는 건 나누기 365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365일 대신 조업일수를 넣습니다 영업일 그렇죠 영업일이면 365가 10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보자고요 국가가 경제를 움직이면서 배를 휴일에 놀리냐 사람들은 차를 휴일에 안 타냐 자원 확보량이라는 건 실제로 그 국가가 소비하는 양이니까 365로 나누는 게 타당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꿉니다 우리가 자원을 찾을 때만 차를 타주길 바래 부탁이야 차량종량제 하는 것처럼 그렇죠 차량종량제처럼 이걸 자주개발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업일이라고 하면 조업을 실제로 며칠에 하루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영업일에 최선성을 놓고 보면 우리는 영업하러 나가는 게 1년에 200일 좀 넘잖아요 그러면 70-80% 정도 수치가 부풀어오르죠 그거보다 더 오를 수 있는 게 확보자원량도 마사지를 했어요 국내 도입이 우리가 확실하게 개발해서 사서 우리 땅으로 가져온 자원이 아니더라도 지분 투자만 하면 확보한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70-80%은 껌이죠 부풀리는 게 주주민주주의예요? 한 주 사왔다? 이제 테슬라는 내 거야 그렇죠 긍정적이에요 아주 바람직해요 아무튼 사업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이런 자원 외교에 사망선고를 내린 건 박근혜 정부였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경환 총리에 대한 국정조사 2015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는 2022년부터 이런 얘기도 추가해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명박 정부가 투자한 게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관리를 못한 게 문제다 그렇죠 철통같이 밀어붙였어야지 여기에서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풀어내지 못한 많은 오래된 의문이 있다는 걸 청취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조선일보는 왜 이렇게 원자력에 진심인가 음 그죠 그죠 본인들한테 무슨 돈이 되지? 직간접적으로? 뭐 그냥 단순히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코리아나 호텔이 원자력으로 돌아가나? 코리아나 호텔 지하에 뭘 숨겨놨나? 아니 저는 정말 몰라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진심이 이유가 없으니까 앞으로 폐기되어야 하는 에너지원이 환경이 좋지도 않은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 외교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을 왜 쉬지 않고 하지? 조선일보는 네 근데 그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왜 이명박식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김만배 모델이라고 자꾸 부르는 이유가 이건 해석이 끝났기 때문이잖아요 경제지에서 자꾸 부동산 얘기하는 이유는 그게 쓰는 기자 본인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건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근데 그 욕망이 다 드러났는데 저는 궁금한 게 들으면서 이때 견제하는 세력은 없었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쉽게 있죠 야당은 국감에서 거의 모든 걸 다 깠다니까요 뉴스타파가 그때부터 떴어요 자원외굽하다가 뒷개다가 근데 여론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범죄에 의해 즐거운 지점이에요 규모가 커도 관심을 얼마 못 받습니다 박수홍씨의 친형이 해먹은 돈의 천배만배를 해먹어도 언론에서 안 팔리면 지지율이 깎여내려가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규모로 따지면 사자방 중에서 자원외교가 4대강보다 훨씬 규모가 크잖아요 보도도 그나마 많이 된 편이고 그리고 파헤쳐진 사실도 더 많고 그런데 뭔가 이명박 정부에 잘못했을 때 뭐 다를 수도 있는데 서울 세대에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4대강이거든요 녹조라 때려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경제범죄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인지상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세월호에 대해서 느꼈던 사람들의 분노가 아니었으면 박근혜는 탄핵을 빨리 당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정권도 이태원 참사라는 짐을 지고 있는데 사람 중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이 국부가 유출되는 게 감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미디어 상품으로서 직관적이지 않죠 그런데 직관적이지 않은 세계에 들어가서 사기를 쳐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숫자를 싫어합니다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자원공기업 3사의 부채 감축을 위해서 MBT사들인 해외 자산의 매각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 반대한 거는 문재인 당시 의원이었어요 또 왜냐하면 우량자산은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잘못 산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졸속으로 매각을 하면 오히려 손해가 난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레토릭에 먹힌 거죠 그렇죠 문재인 의원실이 문재인 의원실이 네 아무튼 말만 따나 자연개발 사업은 오래 걸리니까 그럼 참여 가능한 사업을 잘 가려내서 필요한 건 남겨두고 헐값 매매는 피하자 이 정도의 논리였어요 일단 이걸 조금이라도 그래도 국부가 유출되는 걸 피하자라고 생각을 하면 아예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죠 맞아요 한미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자산을 사들인 재원은 기업이 가진 현금이나 투자금이 아니라 세금이니까요 당연합니다 지자체장으로 생각해보면 쉬운 게 너무 이상한 사업을 벌려놨는데 그 다음번에 그 반대쪽 땅에서 당선된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 사업을 함부로 접지는 못해요 그렇죠 이미 세금이 들어갔고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쏟아서 들어갔으니까 우리 지방으로 보자고요 동대문 디자인 풀라잖아 청계천 같은 거죠 살려야지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2022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자원공기업 출자회사들을 대거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원공기업 3사는 출자회사 47곳을 매각 또는 청산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정부에 제출을 했어요 그중에 22개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설립된 곳이고 그중에 하베스트의 날의 일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각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기조에 따른 거예요 이 출자회사들에는 그동안 9조 원가량의 예산이 들었지만 매각으로 거둘 수 있는 금액은 출자금의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조 일단 좀 넘은 첫 번째 망한 사업이 확실하다 확실하다 지금 와서 이걸 팔아도 이것밖에 못 거둔다 망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윤석열 정부는 자원 외교 부활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초기화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라는 생각일 걸까? 라는 의문이 남아요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번 정권 초기부터 되게 열심히 한 게 있었어요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나라살림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레토릭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동산들 중에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 국유재산을 많이 매각했다라는 게 보도가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국유재산으로 강남에 빌딩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건 파는 게 이득일까요? 킵하는 게 이득일까요? 킵하는 거죠 미쳤습니까? 킵해야죠 이미 임대소득도 내고 있는데 그걸 왜 팔아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뭐죠? 누구한테 팔았어? 왜냐하면 그는 개꿀이거든요 그 다음은 뭐죠? 제 값에 팔았어? 응 질문하죠 자 만약에 국가의 자산을 강남에 빌딩을 지금 천억쯤 하는 걸 내가 오백억에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주체 중에 제일 센 사람한테 300억을 주면 800억으로 건물을 살 수 있죠 이거 어려운 산수 아니죠? 응 이게 리베이트의 세계죠? 그죠 근데 이 리베이트를 예전 예전 대통령이 벌려놓은 사업으로 그 DDG 대통령이 받을 수 있을까? DDG 대통령? 아니요 인적 자원이 상당히 끊겼고 그리고 그때 부실했던 자료가 다 남아있어요 어떤 정의로운 검사가 이걸 발견하면 끝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걸 팔아야죠 음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에 숨통을 왜 윤석열이 끊었는가에 대한 추측 중에 하나 네 입니다 음 해먹을 내면 내가 시작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이미 있는 공식은 가져오고 싶은데 네 그대로 적용을 하기에는 보는 눈이 많기도 하고 그죠 네 이미 검증이 됐고 이것은 리바이벌의 열정에서 출발합니다 음 어? 저 사람이 한 거 나도 하고 싶어 음 그럼 저 사람이 한 걸 이어받아? 아니요 그건 정직한 사업이라니까 이제 그죠 문재인 의원이 말했듯이 그죠 정직한 사업을 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럼 안 하느니만 못한 거죠 그죠 광고 듣고 와서 좀 더 논의해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다양한 브랜드야 다양한 라이너 소리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XSFM 하이파이 섹션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 숱은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퍼펙트 25 퍼펙트 25 평범한 수강생도 전화영어 사장으로 만들어가는 최고의 전화영어 퍼펙트 25 사장님이 그런 캐릭터다 경험담이군요 하루 25분 분 단위로 꼼꼼하게 나뉘어져 있는 퍼펙트 25만의 수업 진행 방식이 있습니다 이 25분이 되게 마법 같은 숫자더라고요 왜요? 글 쓸 때나 길게 일해야 될 때 뽀모도로로 맞추고 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5분, 5분, 25분, 5분 쿠킹 타이머 근데 딱 집중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나이 더 들면 25분 이상 뭘 하질 못해요 아주 적당합니다 늘 한 가지 수업의 지루함은 그만 디자인 유어 커리큘럼입니다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본토 발음으로 디자인 유어 커리큘럼 그렇대요 써던 발음에 간다 직접 필요한 수업 스케줄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수업 하이라이트와 실력 평가를 매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도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카톡을 통해서 복습이 가능하시고요 한 달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25분, 20회 수업을 하시면 수업료가 11만 5천원밖에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저렴하네요 남들 다 휴가 갈 때 공부해볼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이 승리자입니다 이게 이 수업료가 저렴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직접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많고 우리 출연자들 중에도 꽤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오랫동안 이 직장에서 일하신 선생님들의 정규직에 여유가 있어요 그분들의 라포는 격이 달라요 전인격적 수업이 됩니다 무리해서 스몰토크 자아를 꺼내지 않아도 잘 끌려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레벨이 다릅니다 그 점에 있어서 퍼펙트지퍼 전화학원은 퍼펙트지퍼 닷컴으로 가보시면 되고요 정치인은 권력을 움직이는 일이고 권력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중에는 돈도 있습니다 정치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돈이 몰릴 수 있습니다 정치가 뭔가 새로운 업계에 새로운 법을 만들고 싶으면 이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정치에 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실력이 없는데 협회를 먼저 만들어 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장 쉬운 현금 모으는 방법 자격증을 만들어서 전국에 시험을 뿌리거나 관련된 학원을 만들거나 총회를 통해서 업계의 협회비를 받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현금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협회 만드는 전문가가 만든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된 것들은 이런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고 이상평론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 힙합협회라고 사진을 찍었는데 왜 다 노인네들인가 정말 프로협회로 네 저는 협회로만 설명드렸습니다만 권력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모든 돈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무언가를 팔고 사는 일도 국가가 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돈을 생각했을 때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공유하는 또 다른 키워드가 있죠 건전 재정 건전 재정 왜 구식이 있고 보수적인 어떤 것들은 건전이라는 이름이 자꾸 붙는가 그러니까요 네 약간 명랑 재정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명랑 명랑 재정 적자를 내지 않으려면 손실은 적고 이득은 커야겠죠 네 그런데 저희가 다 봤잖아요 앞서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리면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럼 수입이 더 늦느냐 그건 아니죠 이번 정부 네 이때도 그렇죠 감세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그럴 때 당장 눈에 띄는 거는 세간살이잖아요 요새도 저도 급하면 당근부터 켭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 거는 민영업입니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요 그렇습니다 여긴 건전이 아니고 선진이네요 공기업 명랑 다들 막 웃으면서 출근하고 공공기관 정원을 1만 9천 명으로 줄였고요 7개의 기관을 매각했어요 지금 뉴스가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인프라의 기둥뿌리에 녹이 슬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죠 특히 공공부문은 계획상으로는 19곳을 완전 민영화를 하려고 했었고 산업은행도 그 후보 중에 하나였죠 돈을 잡고 있는 기업은행도 있었고요 이런 패턴의 사업이 민간에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지를 국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감정적으로 보았던 사건이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외주화시키다가 발생하는 일이죠 네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인천공항 매각이었죠 실패는 했고요 일부는 매각을 했지만 이외에도 통폐합도 있고 구조조정도 있고 많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공공부문을 팔아가지고 부채도 줄이고 명랑해졌느냐 명랑해졌느냐 밝아졌느냐 공공부문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2배 늘었습니다 늘었습니다 네 자산을 팔았는데 부채가 늘었어요 특히 공기업 부채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공공부문이 2배 공기업이 2배 이상 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게 이상하진 않죠 이명박 정부에서 무슨 국채 사업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국채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재원 마련의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수 언론이 도와준다고요 방만경영 부실경영이라고 그러니까요 공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아까 공사체 얘기 하셨죠 네 없는 니케를 파겠다고 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 사업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게 명목이에요 그러면서 공기업이 총대를 맵니다 이후에 실제 리스크가 발생하면 구조조정으로 책임까지 넘깁니다 4대강 자원 외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대단한 게 못된 사람들은 책임을 떠넘길 준비를 하고 못돼요 그리고 이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유행어가 이 당시에 나왔죠 국가를 수익모델로 본다 네 각하 각하 국가를 수익모델로 본다 저는 이때 유행을 체감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역사는 아는 건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역사를 공부해보니 지금에도 굉장히 먹히는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국가가 수익모델이라고 한다면 선출직 정치인이 약속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죠 네 수익모델이니까 나의 그랬다면 약속이 달랐어야 되죠 네 팔아먹겠습니다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해서 내가 필요한 정도의 그게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익을 먹고 안되면 손에는 떠넘기면 됩니다 개꿀이죠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잠깐 볼게요 아이디어가 되게 좋죠 혹시 국가의 국책사업이 망하면 어떨까 망했는데 그럼 누가 감옥을 가진 않아 사업 실패거든 다시 달여봐 라고 누가 등을 두들겨준다면 어떨까 사업가 정신 그 외에 리베이트는 뭐가 있을까 로 가면 되잖아요 명랑해요 네 본인은 명랑해요 4대강 사업으로 잠깐 볼게요 수자원공사가 여기서 8조원의 빚을 내면서 총대를 뱉습니다 총 사업비용은 22조였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을 수자원공사가 떠 맨 거죠 빚을 내서 일단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리베이트 과정에서 득볼 사람들은 이미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죠 네 사업 입찰 과정에서 실제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을 해서 부당이득을 얻었고요 관련된 공무원, 건설사, 언론인, 경찰 다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지금 떨어지죠 부스러기가 떡고물이 자원회교로 볼게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28억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았다고 네 크루트 총리가 호텔을 가서 줬다고 네 그럼 사업이 잘 되다 안 되나 회수율이 얼마인지는 알바가 아니죠 필요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잘한다고 돈을 더 받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더 잘하면 누가 돈을 벌죠? 노동자가 봅니다 그렇죠 공무원 말단이 벌고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거기가 포상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8조를 회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수익 모델에 밖에 있는 거예요 즉 뭐 혈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사안이 아니란 뜻입니다 오히려 혈세는 날아가는 게 낫죠 네 그래 나한테 오니까 이렇게 진행된 사자방 사업에서 쓰인 세금의 합이 100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대충 감을 잡아 부른 절도려 올해 국가 예산의 15%고요 보건복지 예산 1년치입니다 그 시절로 말할 것 같으면 예산의 30-40%를 상회했을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건 올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했겠죠 이런 롤모델을 두고 수익 모델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열공을 하고 있습니다 22년에 발표를 했었죠 앞으로 5년 동안 국유재산을 16조 원 이상 매각을 한다고요 대상은 상업용, 임대주택용으로 위탁 개발을 한 재산 위탁 개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활용이 곤란한 농지 그리고 비축 토지입니다 비축 토지라는 거는 앞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갑자기 청사를 세워야 할 수도 있잖아요 인구가 어느 지역에 갑자기 늘었다 그러면 필요한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세워야 할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갑자기 그때가 땅을 살려면 또 어려우니까 그때의 비용을 내야 되니까 국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일정 이상의 땅을 쟁여놔야 한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활용 계획이 없는 재산을 매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난해에는 민간 국유재산의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도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매각 대금의 분납 기간을 늘리고요 대부 기간도 최대 50년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내가 지금 국유재산을 갖고 싶은데 50년 만기로 돈을 빌려가지고 낼 수 있다 꿀꺽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그전에는 30년이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죠 이것도 자원역이랑 똑같이 돈이 필요하면 당근을 할 수 있죠 그럼요 근데 문제는 돈이 왜 필요한데 그리고 매물이 정말 필요 없는 거야?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파는 국유재산 필요 없는 거냐 근데 윤석열 정부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세수 부족해서 국유재산을 판다라고 세수가 부족한 게 목적이라고 하면 더 열심히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재산의 보유 목적을 제대로 따져봤는지 진짜 팔아도 되는 건지 그리고 지난 5월에 국토연구원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공익 목적의 토지를 비축하는 예산을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 비중이 낮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축을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데가 잘 없다는 거죠 활용도가 낮다는 거죠 그리고 토지 비축의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당장 쓸 데 있는지 없는지도 물론 국가한테 중요하지만 국가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 나라 땅을 가지고 내 나라 땅이 국가의 소유로 가지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그냥 나라의 잠재력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곳을 키울 의무는 국가한테 있어요 개인이 이 땅을 산다 개인한테 그 의무가 주어지나요? 의무까지 같이 주어지나요? 아닐걸요? 그럼요 수익 모델에 따를 테니까요 개인은 기업은 그럼 매매 방식을 볼게요 KDI 연구 결과가 2022년에 나온 걸 보면요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정부 소유지는 시세에 견져서 싸게 팔렸습니다 싸게 팔았댑니다 돈이 없다며 왜 싸게 팔아 그러니까요 18에서 23% 정도 싸게 팔렸으니까 꽤 차이가 나죠 아니 게다가 당근에서 요즘 많이 파는 거 뭐야 내 입장에서는 스팀 덱도 아니고 땅이야 땅 땅입니다 스팀 덱은 감가상각이 어마어마하더군요 땅이라고 땅 이건 근데 그럼 왜 싸게 팔렸냐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익 계약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살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가장 우리가 가장 궁금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유가 석연치 않은데 사는 사람은 누굴까 석연치 않은 사람 아닐까요 경쟁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이미 자원 외교에서 봤던 것이죠 부실한 기업을 왜 사느냐 석연치 않은데 경쟁 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간과 결의 가격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수익 계약 비중을 보면은 구규지 매매 중에 수익 계약 비중을 보면 2013년에 75%였지만 2018년에 92%까지 높아졌습니다 계속 올라왔어요 이에 KDI에서 제시하는 대법은 결국 제도 정비입니다 구규재산법에 따르면은 경쟁 계약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왜 수익 계약 비중이 이렇게 높으냐 시행령과 별도 법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를 많이 둘 수 있다는 거죠 예외가 92%예요 네 물론 그럼 2018년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정부의 반응을 봅시다 이게 22년에 나온 연구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또 구규재산을 그렇게 판다는데 그렇게 팔면 안 된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라고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반박을 냈습니다 수익 계약 매각 구규지의 감정 평가액이 낮은 거는 활용이 곤란한 토지의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럼 활용이 곤란한 토지를 왜 팔았냐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하나 이상하게 느껴야 되는 지점이 그거죠 오 기재부의 입장이 국가의 입장이랑 다르네 그렇죠 국토위원의 주장과 합쳐볼 수도 있어요 활용하기 어려운 땅이 많은 상황이면 그럼 활용 가능할 땅을 사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걸 팔아서 마련이 될까요 정부도 이걸 아는 겁니다 MB를 복습을 하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수익성이 보장되지도 않는 사업을 섣불리 추진을 할 때 그 수익 모델의 목표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그럼요 자원 외교 재시동을 한다 국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세수 부족을 매우겠다 라는 얘기도 결국 수익 모델이 어떻게 짜여 있느냐 누구의 이익을 위해 짜여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원리는 언제나 합리적이지 않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게 이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팔아버린 우리의 주요한 자원 중에 하나 국유재산 중에 하나 한국 석유공사의 사옥입니다 겁나 예쁘고 큽니다 당연하죠 이걸 팔아서 제가 수치를 정확히 들고 있지 않아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 대금을 팔아서 석유공사의 빚 갚아야죠 아까 원인을 알려드렸죠 이명박의 자원 외교 때 쿠르드에 없는 가차 뽑았다가 돈 엄청 많이 깨졌다고 그때 이후로 진 빚은 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빚 중에 석유공사의 사옥을 팔아서 갚을 수 있었던 돈이 1%였다는 거예요 1%쯤 됐다고 제가 기억을 해요 1% 갚으려고 사옥을 팔어? 그럼 어디 가? 어디 안 갔죠 사옥을 그대로 씁니다 어떻게 되죠? 사옥을 산 사람에게 월세를 냈습니다 그죠 임차를 냈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옥을 아까 건조에터가 정리해서 알려드린 대로 시세보다 만약에 시세라는 게 있다면 시세보다 누군가가 싸게 샀어요 그리고 갚는데 30년에서 50년이 걸려요 당장 돈을 안 내도 돼요 당장 돈을 안 내도 되는 거대한 건물을 꿀꺽한 사람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월세죠 그리고 그 금액이 지난 5년 동안 480억 원이라네요 그 월세로 그대로 빚을 갚아도 돈이 남을 거려 건물을 산 돈을 가지고 산 사람은 돈을 내지도 별로 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첫날부터 이득을 취하게 된 겁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어떻게 경쟁 입찰 없이 수익의학으로 들어올 수 있었느냐 이런 문제를 이명박 정권 때 열심히 파헤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냈죠 초대 비서관 김백준이라고 네 이명박의 아주 긴 세월의 오른팔 대기업과 이명박의 연결고리 이 사람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릴린치의 상무가 됩니다 그리고 자원회교의 평가 사업을 M&A 사업을 다 메릴린치가 하게 되죠 아 그 김백준이 된 게 아니라 김백준의 아들 아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김백준의 아들 네 뭐지 그 스파이더맨 이름인데 피터 김 아 스파이더맨 이름은 그렇죠 피터죠 김 무슨 찬이었어요 피터 김 김형찬 네 아 그래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에게 돌아왔을 리베이트가 얼마였는지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음 그렇죠 저한테 지금 중요한 건 피터 김이나 김백준이 아니라 이런 관계자가 윤석열 정권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부는 공상과학 속에 나오는 뇌이식 수술처럼 이명박 정권에서 이 일을 수행했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가서 아들이나 딸이 관련된 리베이트를 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음 그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적어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두뇌이식이 된 게 분명하죠 윤석열 이명박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네 좀 더 확실하게 사례 하나만 들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까 석유공사 사옥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건물을 산 회사가 코람코 자산신탁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코람코요 근데 이 회사의 회장은 모두 재무부 관료 출신이에요 계속 기재부 출신들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리고 이 코람코가 석유공사에 임대를 해주고 매년 96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코람코에서 또 뭐 신탁 자회사를 또 해가지고 막 뭐 그런 걸 해요 뻔하죠 근데 여기에 이 자산운용사에 있는 이 사진 중에 한 명이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의 마지막 수전이었던 유일호 사회의상입니다 공기업 부채를 죽일기 위해 공기업 자산을 팔라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경제관료죠 네 그 지점 또 하나 지적할 만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권의 최상층부가 수익을 내는 방식이 다르고 경제관료가 수익을 내는 방식이 다른데 아직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정권의 최상층부는 이 경제관료들이 수익을 내는 동안 굶을 수 없거든요 아무것도 취하지 않기가 좀 그렇거든요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청백리 그럴 리 없다는 전제로 접근을 하면 그 다음 팩트들이 나올 텐데 그 다음 팩트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종오던 누구든 최순실 컨테스트 1위가 될 만한 누군가와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아직 키워드 하나를 못 받은 거죠 이게 드러나기까지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명박의 두뇌와 박근혜의 심장이 연결되는 고리가 나올 때까지 무속은 돈과 한패다라는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이 했으니까요 탐욕은 대충 비슷한 아이템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공무원으로서 베리클럽장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열심히 살아서? 그러게요 아니 그러게요 제가 너무 순진하고 교회 오빠가 못하셨습니다 캘 수 없는 니켈 광산을 캘 수 없다는 걸 알면서 돈을 쓰려면 필요한 재료는 뭘까요? 국가 권력일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쟁밖에 없다면 네타냐후는 전쟁을 선택합니다 그러려면 네타냐후한테 뭐가 필요하죠? 총리직이요 전쟁은 총리가 하는 거니까요 국가 수반이 하는 거니까 자원 외교도 대통령이 하는 거고 정치 지도자만 행할 수 있는 부패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하는 짓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년간 그아지일의 주제 중에 하나였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본 애정클이었습니다 아틀랜타에 다녀오면 베리클럽장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나가지 마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제가 막 녹음한 걸 들어보시면 제가 막 울부짖습니다 뭐라고 울부짖냐 내가 락앤락 제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안 했냐 나한테 왜 이러느냐 근데 나눠서 울부짖습니다 아니 기업이 부실할 수도 있고 사모펀드에 매각된 다음에 사업을 막 팔아버리고 노동자를 막 탄압하고 나쁜 일이죠 다만 저의 슬픔은 뭐? 왜 락앤락이 깨져? 그럼 안되잖아 내일 이 시간 락앤락 노조지회장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피디와 애정클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